재미있습니다 자 이번엔 노래방을 습격합니다 미션 다짜고짜 2AM의 신곡을 불러라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요 정말 얘기를 안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회식자리였습니다 직장이죠 어떠십니까 2AM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 놀랬어요 진짜로 보니까 어때요 멋있네요 2AM 좋아요 2AM이 너무 놀랬어요 자 이제 미션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도 감상하세요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 뒤 너도 하루종일 이렇게 2AM이 너무 놀랬어요 2AM이 너무 놀랬어요 감동적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영원히 잊지 못하겠죠 영원히는 잘못했죠 영원히는 잘못했죠 영원히는 잘못했죠 어떠세요 소감이 네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가장 큰 자산 얻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에게 깜짝 놀랬습니다